2022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단 2명의 선수만이 연장전에 돌입해 우승을 가립니다. 먼저 강재준 선수 등장합니다. 강재준! 네, 강재준 선수. 강재준! 인기 많아요. 팬서비스 좋고요. 김용명 선수도 등장합니다. 김용명! 김용명 선수의 아내가 직접 응원해 나왔습니다. 용명 씨, 용명 씨 이번에 우승하시면 당신 칠실 제가 노끈으로 안 바꿀게요. 김용명 선수의 아내가 직접 응원해 나왔습니다. 어쩐지 이 사이에 이물질을 빼려고 하는데 이빨이 자꾸 빠지더라. 용명 씨, 이번에 우승하시면 당신 좋아하는 청국장 우리 집 강아지 그 똥으로 안 끓일게요. 너무하네, 진짜. 그동안에 똥으로 끓였어? 진짜 열맛. 그래도 난 이미 그 맛에 중독됐으니까 그건 봐줄게. 오케이. 알았지? 화이팅, 여보. 그래, 알았어. 자, 김용명 선수 스윙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왜 저러는 거야? 챕니다! 김용명 선수 진공 쪽쪽 뻗어! 이야! 뭔 소리야? 이럴, 젠장! 뭔 소리야? 누구야? 저, 저기 저. 누구세요? 나 드래곤볼 무천도사인데. 무천도사. 니가 골프 공쳤니? 네, 저희 지금 여기서 대회에. 대회에 하고 있어가지고. 정식 대회에요. 정식 대회에요. 저희 지금. 니놈이 친 거로구나? 어? 아니, 대회인데. 이런 젠장. 니 때문에 등딱지 뻥꾸렸잖아!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떡할까, 이거! 내가 10년 동안 청약 들여가지고. 겨우 원룸 하나 당첨됐는데. 네, 죄송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니가 망가뜨려. 집이야. 으악! 집이야? 아니. 좀 있으면 방학 기간이라. 월세 무늬가 쇄도할 낀데. 쇄도할 낀데. 내가 월세값 못 받으면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으악! 아니.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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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지? 네, 잘못했어요. 아, 이제... 뭐야, 전화도. 이제 우리 채... 시합 중에 전화를... 전화도 없는 것 같은데. 전화도 없는데. 다 받지 있네. 예, 여보세요. 예, 직빵을 보고 연락 주셨다고. 아, 근데 저 집이 골폭을 맞아가지고 좀 복삭 주저앉아... 취소한다고요? 아니, 그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직빵! 오우 씨... 직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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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조절장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아니, 저기... 이거 핸드포도 없었잖아요, 선생님. 아니, 핸드포도... 없으니까 터진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있으면 내가 터졌겠니? 아니, 저기... 근데 잠깐만요! 아니, 정식 대회에 지금 이게... 무척도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돼? 그럼 넌 이거는 말이 돼? 뭐요? 너, 나 저번 주에 포켓몬스터 지오로 나올 때 이 피카츄... 너 이거 소품인 줄 알면서 들고 간 거 이거는... 이건 말이 돼? 아니, 우리 딸 로운이가 좋아해서 그랬어요. 아무리 딸이 좋아해도 그렇지! CJ의 돈을 왜, 네가! 잠깐만. 당신도 소품 훔치니까 나도 당신 골프집 비싸게 훔치고... 뭐야? 그럼 뭘로 쳐, 저는! 자, 이걸로 쳐. 아, 네. 아니, 공이 여기로 빠져나가겠네, 이쪽으로! 됐어! 심장한 내 팬 하나도 없어! 난 그냥 올라가느냐! 어머, 육명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됐어요! 제가 있잖아요! 사랑해요! 제가 더 사랑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사랑해요! 제가 더 사랑해요! 비껴봐! 저기요! 진짜 육명 오빠 팬 맞아요? 진짜 찐팬이에요! 저 육명 오빠에 대해서 모르는 거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제가 육명 오빠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해 볼게요! 다 맞춰봐요! 자, 육명 오빠의 MBTI는? B, N, O, I, N, 노인! 정답! 야, 야! 이렇게 하려면 그냥 돈도 안 되고 진짜! 저기요! 육명 오빠 찐팬 맞는 거 같으니까 제가 육명 오빠 위해서 굿즈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같이 우리... 좋아했어요! 이런 거 하나 해! 이런 거 하나 해! 제가 육명 오빠에서 만든... 굿즈도 있대! 자, 김융명! 제 딸이! 야, 잘 어울린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네! 너무 이쁘죠, 오빠! 야, 야! 장난치면 빨리 가! 그냥! 자, 김융명 화이팅! 근데 진짜 내 편은 왜 하나도 없는 거야! 여보, 당신 편이 없긴 뭐가 없어요! 진짜 이런 풍성한 한가위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다, 진짜! 당신 주려고 이렇게 모듬정까지 내가... 모듬정! 맛있겠다! 여보, 혹시 또 이것만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아니요, 이번에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골라... 나 꼬치 먹을래? 그래, 여보 들어봐요! 알았어! 꼬치, 꼬치, 꼬치 먹는다고? 어, 그럼 여보, 여기 꼬치만 먹고! 자! 자! 아유, 뭐 이런 거! 아유, 누가 먹든지 말든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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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왜 남의 와이프가 준 걸 그렇게 자꾸 먹어요! 와이프가 준 걸 먹냐고요! 아니! 왜 찌냐고! 아유! 아유! 아니, 왜 찌냐고! 아유!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잠깐만! 왜 남의 남편을 때리고 그래요? 당장 사과 안 해요? 아니, 저 사람이 먼저 때렸잖아요! 당신 지금 당장 사과 안 하면 내가 당신 왼쪽 젖꼭지가 오른쪽 젖꼭지보다 5cm 아래 있는 거 내가 다 떠벌릴 거예요! 어! 그래! 그러면 당신 왼쪽 엉덩이 밑에 있는 주먹만한 점 내가 폭로할 거야! 아, 언제 봤어! 당신은 언제 봤어? 뭐하는 거냐 지금?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스타 애장품 추첨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오셨어요 정말로 우리 김용명 선수가 입고 있는 바람막이를 실제로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추첨을 할 테니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아주세요 본인 번호면 손을 번쩍 드시면 됩니다 491번 491번 아 왜 나야! 아 왜 나야! 저 사람 누구야 야 가져가 가져가 지팡이를 빼야지 여기다 손을 놔놨는데 아까부터 대 Imperial 안 빠진 남자 역 journalist 이렇게 빼 이렇게 빼서 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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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다 난리 뭐 죽을 정도라고? 아 이게 뭐가 더럽다고 그래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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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럽다고 그래 아 진짜 잘린다 잘린다